하카타 출입구 역전광장 하카타역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의 기추오가에 있는 큐슈역역 철도, 서일본역역 철도, 후쿠오카시 교통국의 철도역이다. 규슈 철도 개통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규슈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규슈와 후쿠오카시를 대표하는 터미널역으로 규슈 최대의 역이기도 하다. 이 역을 거점으로 규슈의 주요 도시를 묶는 싱칸센, 특급열차나 후쿠오카 도시권 등을 달리는 많은 노선이 발착한다. 2004년 기준으로 특급열차의 발착 개수는 일본에서 제일 많다. 산요신칸센의 종점이자 도카이도 신칸센, 산요신칸센의 최서단이기도 하며,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혼슈와 연결되는 많은 신칸센 열차가 발착하고 있다. 2011년 3월 12일에는 큐슈 신칸센이 이역까지 연장하여 전노선 개통과 동시에 산요신칸센과 상호 직결 운행을 개시하여 큐슈 신칸센의 기점이 되었다. 또한 도쿄역 이서를 달리는 모든 신칸센 열차가 정차하는 유일한 역이다. 2007년 3월에 패점한 하카타 이즈스야가 입주하고 있던 당시 역건물이 해체되어 한큐백화점이나 도큐헨즈, 멀티플렉스 시네마티 조이 등이 입주하는 새 역건물이 건설되어 큐슈 신칸센 가고시마루트 개통 9일 전인 2011년 3월 3일에 개업했다. 2013년 10월 15일에는 제이알 규슈의 호화 침대 열차인 크루즈 트레인 나나스보시인 규슈가 이 역을 출발해 규슈 각지를 돌아다니는 운행을 개시했다. 후쿠오카시 지하철의 역은 제이알 역의 바로 밑에 있다. 후쿠오카시 지하철의 역 중에서는 덴진역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자가 많은 거점역이다. 또 2020년도를 목표로 나나쿠마선을 이어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다. 제이알 하카타역의 사무관 코드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91만 127, 후쿠오카 시내의 사무관 코드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91만 9900이이다. 또한 후쿠오카시형 지하철 하카타역의 사무관 코드는 855만 1100일이다. 제이알 위 신칸센 제레선 노선과 후쿠오카시 지하철인 공항선 열차가 당역에 정차한다. 지하철의 역에는 k-11이라는 역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신칸센은 제이알 서일본의 산뇨 신칸센의 종점이자 제이알 큐슈의 큐슈 신칸센의 기점이다. 신칸센에 있어서는 당역이 제이알 서일본과 제이알 큐슈의 경계역이다. 신칸센역의 소속 노선은 산뇨 신칸센이다. 또한 이 역에서 제이알 서일본 하카타종합차량소까지의 회송선로를 여객영업로 선화한 하카타미나미선의 기점이기도 하다. 단 하카타미나미선은 신칸센 승강장에서 발착하고 차량도 신칸센 차량을 사용중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제레선에 속한다. 제이알 큐슈의 역에 정차하는 제레선은 정식으로는 가고시마 본선뿐이지만 요시즈카역에서 분기되는 사사구리선의 열차도 이역까지 정차하고 있어 이 계통의 후쿠호쿠유타카 선이라는 애칭이 설정되어 있다. 이용 가능 노선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재지의 옛 지명인 하카타에서 유래되었다. 하카타는 고대 일본 늦어도 리코쿠시가 성립된 때부터의 지명이었으며 당나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하카타가 하케다이 하카쿠시마 등의 이름의 무역항으로 알려져 있었다. 명나라의 병법서 우베이지에는 당시 일본에 있던 세계의 항구 중 하나인 하나아사히토오스로 소개되었고 에도시대에는 쿠로다가 나카가와 강 건너편에 세워진 후쿠오카 성 조카마치와 함께 번성했다. 하카타 역은 메이지 유신에 이은 문명개화기였던 1889년 규슈 철도가 규슈 최초의 철도를 부설하는 데 있어 당시에 하카타 위 최남단에 해당하는 조텐지의 경래 남단을 지나 현재의 대키마치 공원 부근에 세워졌다. 하카타는 다자이후의 외항으로서 고대부터 번성한 도시였으나 후쿠오카는 에도시대 구로다가 영주가 되어 후쿠오카성을 중심으로 번성한 무가마을이며 하카타와 후쿠오카는 나카가와 강을 두고 서로 별개의 도시로 취급되었다. 1889년 4월 시제도 및 정촌제 위공포에 따라 헌령에 의해 하카타와 후쿠오카가 통합되어 후쿠오카시가 되었다. 그때 규슈 철도의 영명이 하카타가 됨으로써 시이름 논의에 정착을 도모했다. 이로 인하여 도시 이름을 하카타시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한 표 차이로 부결되어 현재에 이른다. 그 후 신칸센의 계통 등으로 후쿠오카보다는 하카타 위인 지도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하카타시라는 도시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후쿠오카시와 하카타시로 별개의 도시였고 그 자취로 하카타역이 남아있다 같은 오해도 존재한다. 과거에 하카타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철도역 이름이 도시 전체의 대외적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이다. 소재지의 도시 이름과 중심 영명의 차이가 있다. 일례로 일본에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 과거에 지자체 이름을 영명으로 쓰고 있다가 합병 등으로 지자체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명을 옛날 지자체 이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1889년의 시제 정촌제 시행 이후 시정촌 합병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도시 이름과 중심 영명이 일치하지 않았던 최초의 경우가 도쿄도 무사시노시 소재의 기치조지역이다. 도도부현 현청 소재지의 중심역인데 영명의 도시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하카타역 이외에는 없다. 시내의 터미널역이 하나 더 있는데 서일본 철도 덴지노무타선의 시발역인 니시테스 후쿠오카역이다. 이것은 니시테스 후쿠오카역이 후쿠오카의 덴진지역에 개설되었기 때문이며 제이알력이 하카타역 임으로 나중에 개업한 니시테스가 도시 이름을 자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후쿠오카역은 존재하긴 하지만 후쿠오카시가 아닌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후쿠오카정에 있는 아이노카제토야마 철도의 역이다. 초대 하카타역 터 기념비 메이지 후반 시기의 하카타역 하카타역은 지금까지 2번이 이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의 대규모 신축 및 개축은 5번 이루어졌다. 메이지 시대 중기의 초대 하카타역은 규슈에서 최초의 철도인 규슈철도가 하카타 지토세 강 임시정거장 간의 개통에 맞추어 1889년 12월 11일에 현재의 대키마치 공원 부근에 개업시켰다. 그러나 곧 하카타역에서 동쪽의 개업에 맞춰 1890년 9월 28일에 현재의 지하철 기온역 부근에 이전했다. 이 장소는 당시는 후쿠오카시 경계였고 전답 등의 경지였기 때문에 역의 건설이 용이하고 또 모지 구마모토 방면에 철도를 묶는 형편상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메이지 후반 시기의 역사 역사에 접한 승강장과 섬식 승강장의 이면이 있는 역이었으며 섬식 승강장의 외측의 선로는 한쪽 편만 본선에 접속되고 있는 유치선으로 영업열차의 발차게 사용되는 것은 역사측의 승강장과 섬식 승강장 안쪽에 이 선뿐이었다. 또 섬식 승강장 외측에는 전차대 등을 갖춘 기관곡가 설치되어 역사측 승강장의 일부에는 화물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때의 군의 총 면적은 2만 486평방미터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경제의 발전의 수반에 철도 수송량은 급속히 성장해 규슈의 철도역 중 최대의 수요가 있는 역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았던 하카타역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역의 개축이 계획되었다. 주변의 토지에 사재기 등의 움직임이 있어 지가가 상승해 한때는 이전하는 일도 계획되었지만 결국 현재지에서 개축하게 되었다. 1906년 1월 13일에 임시역사가 완성해 계속 8월부터 신역사에 착공했지만 1907년 7월 1일에 규슈 철도가 국유화되고 역의 공사는 국철에 인계되었다. 1909년 3월 3일에 신역사가 완성되었다. 신역사는 벽돌을 쌓아 만든 2층 건물로 르네상스식의 건물이었다. 총면적 3,160평방미터로 당시의 비용으로 11만 8천엔이 거액의 비용을 투자해 화장실에도 대리석을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건물이 되고 있었다. 승강장은 이면 있어 영업열차의 발차계는 3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섬식 승강장의 외측에는 넓은 화물용의 측선이 준비되어 제일 남쪽에는 화물용 승강장과 화물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1890년 역사를 이축했다고 전해지는 노가타 역 신역사가 완성해 불필요해진 구역사는 인접하는 요시지카역에 이축되었다고 하는 설과 노가타 역에 이축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그러나 요시지카역은 1904년 개업의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1910년 3월 1일에 신축 이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노가타 역에 이축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당시의 문헌 등에 의한 증명은 정확하지 않다. 덧붙여 이 1910년에 신축 이전한 노가타 역사는 2011년의 신역사 완성에 의해 역할을 양보했다. 군 노가타 역사의 보존을 요망하는 운동도 있었지만 노가타 신은 보존 필요 없음으로 여겨 동년 10월부터 해체되었다. 그 후 화물 취급량이 한층 더 증가해 나가 1914년에는 군의 확장 공사를 해 화물 취급 설비가 증설되었다. 1911년 5월 17일에 요시지카측을 사사구리선의 단선 부분을 전용하는 형태로 복선화해 1919년 10월 15일에는 남쪽도 후스카이츠까지 복선화가 완성했다. 1925년 11월 20일에 기타큐슈 철도는 신야나기초역 남하카타역 간을 개통시켰다. 그 후 신야나기초 남하카타 간에 남하카타 분기점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선로를 늘리는 형태로 1926년 10월 15일에 기타큐슈 철도가 하카타역에 노선 연장해 왔다. 이때의 남하카타역은 여객 영업을 폐지해 화물 전용이 되었다. 하카타역의 화물 수요는 계속 증대해 남하카타역의 일부를 전가했고 요시지카역 직후 젠타카미아 역 하카타 항력에도 화물의 처리를 분산시켰다. 이 기타큐슈 철도는 1937년 10월 1일에 국유화되어 국철 직후이 선이 되었다. 이러한 일로부터 곧바로 역사가 비좁음이 되어 1939년에는 이미 이전 확장의 계획이 부상하고 있다. 1942년 1월에는 실제로 도시계획 결정이 신청되어 1943년 4월에는 인가도 받았지만 전쟁의 격화에 위해 11월에 중지되었다. 1945년 6월 20일에는 후쿠오카 대공습으로 피해를 받았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패전한 후에도 하카타역의 혼잡은 한계에 이르고 있어 1947년에는 화물열차는 모두 하카타역을 통과하도록 해 하카타역에 발착하는 화차만을 별도로 요시지카역에서 편성 다시해 운전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고 하카타역의 부담을 완화했다. 화물 취급에 사용하고 있던 승강장 을 여객용 제3승강장으로 전용해 여객용 승강장이 삼면이 되었다. 그러나 화물 설비를 여객용으로 전용 했기 때문에 화물의 처리 능력은 더욱 더 핍박하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에 완성한 벽돌을 쌓아 만들어진 역사는 발본적인 개축은 곤란하고 증대하는 여객 수송에 다 대처할 수 없었다. 후쿠오카시의 급속한 발전의 수반에 승하차객수는 격증을 계속해 특히 화장실의 부족은 심각이 되고 있었다. 플랫폼도 좁게 혼잡하고 있어 혼잡하는 시기에는 시발역에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래는 다른 역으로부터 출발하는 승객도 하카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층 더 혼잡이 늘어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염려될 정도의 혼잡이 되고 있었다. 또 하카타역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역의 전후에 건널목이 있어 열차의 발착이 많은 시간대에는 1시간에 50분 가깝게 건널목이 닫히는 이른바 열리지 않는 건널목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역을 이전에 고가화하는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서일본 철도 후쿠오카 시내선 하카타역 앞 전차 정류장에 정차한 니시테스 578호 노면 전차. 비로 당시에 하카타역의 모습이 보인다. 역사 이전 확장이 재차 추진되기 시작해 1958년 12월에 고가식의 여객 전용역으로 하는 것이 결정되어 1960년 7월에 착공되었다. 하카타역에서 취급되고 있던 화물은 1961년 6월 1일에 폐지되어 요시즈카역에 이전되었다. 또 가시이 조차장이 완성되고 후쿠오카 지구에서의 화물의 입환작업을 혼자서 맡고 있다. 화물 취급 폐지와 같은 날 모지항에서 구르메까지의 교류 전화가 완성되어 이전 직전에 하카타역도 전철화되었다. 덧붙여 이때 감전사고 방지 때문에 교류 전화에는 높이가 충분하지 않았던 과성교의 하부가 절연구간이 되었다. 3대 역사 1963년 12월 1일에 2010년까지 사용된 세 번째 역사가 개업했다. 그때까지 하카타역 부근에서 시가지의 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크게 구부러져 있던 것을 자르듯이 남동 방향으로 이전되어 이것에 의해 가고시마 본선에 대해 요시즈카역과의 거리가 1.6km에서 1.8km 다케시타 역과의 거리가 3.4km에서 2.7km가 되어 합해 0.5km 단축되어 직후 이 선에 대해서는 직후 젠미노시마 역과의 거리가 2.3km에서 1.6km가 되어 0.7km 단축되었다. 0시 52분에 구역사 마지막 열차를 내보내면 신역사에 분주한 이사를 해 4시 28분에 신역 최초의 열차가 출발했다. 신역은 4면 8선으로 완성해 2면 4선분의 증설이 가능한 것 같게 배려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2면 4선은 산뇨 신칸센에 활용되게 되었다. 또 다케시타 기동차구와 묶는 본선과 독립한 선이 건설되고 하카타역에서 열차의 회송이 본선의 선로 용량을 압박하지 않게 되었다. 신역사로의 통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야로 구역 승강장에 철거작업을 하고 구역사의 전후에 2개의 통로가 통해졌다. 이전 전이 구역사는 귀중한 문화재이다라는 관점으로부터 보존도 검토되고 있었지만 예산 형편이 되지 않고 12월 13일이 후쿠오카시 의회에서 보존안이 부결되어 후쿠오카시의 도시계획에 근거해 구역사의 지점을 관통하는 도로가 건설되어서 해체되었다. 1975년 3월 10일에는 산요신칸센이 하카타역까지 개업했다. 이때에는 쇼와 역사건설시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공간이 활용되었다. 1983년 3월 22일에는 후쿠오카시 교통국의 지하철이 하카타역까지 개업했다. 이때는 임시역이었지만 1985년 3월 3일에 본역이 개업했다. 한편 지상을 길게 주행해 후쿠오카 시내에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비전화 단선으로 수송력에 한계가 있던 국철 직후 2선의 메이노하마역 하카타역가는 지하철에 대체되어 지하철 개업과 동시에 폐직가 되었다. 직후 2선의 메이노하마 2선은 전철화되어 지하철의 직통에 하카타역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1987년 4월 1일에 국철 분할 민영화를 해 하카타역 중 제레선 부분이 제이알 큐슈에 신칸센 부분이 제이알 서일본에 승계되었다. 1990년 4월 1일에 신칸센 차량 기지까지의 회속용의 선로를 여객화한 하카타 미나미 선이 개업했다. 1993년 3월 3일에는 후쿠오카시 지하철이 후쿠오카 공항까지 추가 연장되어 하카타역에서 바로 공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부터 큐슈 신칸센 개업을 준비하고자 승강장의 재편 및 역사의 대규모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다. 승강장 부부는 제레선의 공간을 일부 깎아 거기에 산뇨 신칸센 큐슈 신칸센용의 증설 승강장을 건설하는 등의 공사를 했다. 또 이때까지 쓰인 역사인 하카타 스테이션 빌딩을 철거하고 새로운 역건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해 2011년 3월 3일에 개업했다. 해체 직전에 하카타 스테이션 시티 건설 중인 제이알 하카타 시티 건설 중인 제이알 하카타 시티 하카타역은 2011년에 전 노선 개통한 큐슈 신칸센 가고시마 루트의 기점역으로 산뇨 신칸센과의 상호 직결 운행을 하고 있다. 가고시마 루트 전 구간 개통을 준비 시기를 염두에 두고 2006년부터 역사 해체 및 신축 신칸센 승강장의 증설이나 제레선 승강장의 재편 역주변의 환경 정비 등의 종합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2005년 10월 1일에 실시된 가을의 다이어그램 개정과 함께 큐슈 신칸센 개통 준비 공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제레선의 승강장 변경이 실시되었다. 신칸센 승강장 신설에 따라 신칸센 고가 하부에 있던 제레선의 9번 타는 곳이 철거되었으며 7, 8번 타는 곳도 남쪽 절반 부분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것에 의해 태어난 공간에 신칸센 승강장이 신설되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신설된 신칸센 승강장 서쪽면을 8량 편성에 대응시키고 선로를 이 승강장에서 끝나게 하여 당역 시발 열차만 발착하게 설정하고 제레선 8번 타는 곳과 맞붙임으로 하는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카타 역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큐슈 신칸센 전체의 건설을 담당한 일본 철도 건설 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로부터 역을 관할하는 제이알 큐슈 서일본 여객철도 물결표 제이알 서일본에 수탁되어 두 회사가 분담하였다. 전체 길이 약 1km 구간이 4개의 공구로 분할되어 중앙에 2개의 공구를 제이알 큐슈가 양단에 2개의 공구를 제이알 서일본이 담당했다. 또 전기설비와 레일의 부설은 제이알 서일본이 담당했다. 단 영업중인 제레선과 싱칸센의 선로 사이에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건설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조건이었다. 건설기간의 단축과 비용의 삭감을 위해서 싱칸센의 고가는 기존의 제레선의 고가 위에 겹쳐 건설하는 고가의 중층화가 검토되었다. 전문가에 의한 내진성과 내구성의 자세한 검토의 결과 기초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승강장 및 선로의 본체 공사는 2010년 9월 23일에 완료되었다. 하카타 출입구에는 큐슈싱칸센 전 구간 개통 이전인 2011년 3월 3일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존 역건물보다 연면적이 약 7배 높은 약 20만 제곱미터인 새역건물인 제이알 하카타시티가 개업하였다. 새역건물 제이알 하카타시티와 병행하여 하카타 출구 역전광장 및 역건물 주변 재정비 사업이 후쿠오카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새역건물 개업에 맞추어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업 대상 시설의 완성은 건물 개업 이후로 늦어졌다.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다. 본래 이곳은 기존의 택시 승강장과 지하철 출입구가 있던 남쪽 부분과 공사 개시 시작 이전에 평면 주차장이 있었던 북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여기에서 남쪽 부분이 일신되어 큰 지붕 기념물이 놓인다. 후쿠오카시에 따르면 이벤트를 실시하고 시민의 휴식이 되는 교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한다. 남쪽 부분의 지하에는 지하 1층의 아뮤플라자 하카타 소속의 새로운 지하 상가가 지하 2층에는 지하 송영장이 설치되었다. 또한 지하 3층 부분은 인접한 kitt 하카타와 연결된 kitt 하카타 jr 하카타 시티 주차장이 되었으며 출입구는 kitt 하카타의 남측에 설치되어 2016년 4월 21일에 개업하였다. 승강장은 jr 제레선 jr 신칸센과 후쿠오카시 지하철 총 3곳이 있다. jr 제레선 신칸센 승강장은 남북 방향으로 고가화되어 있고 후쿠오카시 지하철은 동서방향의 지하에 있다. 역 서부를 하카타 출입구 역 동쪽을 지쿠시 출입구라고 한다. 역사는 jr 큐슈와 jr 서일본으로 나뉘어 있으며 역장실도 각각 따로 있다. 승강장은 제레선과 신칸센 11-12번 타는 곳이 jr 큐슈 신칸센 13-16번 승강장이 jr 서일본에 관할이다. 단 신칸센 11-12번 타는 곳의 운전 취급 등은 jr 서일본이 담당한다. 역 건물도 하카타 출입구 jr 큐슈 측은 jr 하카타 시티가 지쿠시 출입구 jr 서일본 측은 산요 신칸센 승강장 바로 위쪽에 오피스 빌딩인 신칸센 하카타 빌딩이 있으며 후자의 하부의 상업시설인 하카타 데이토스가 입주하고 있다. 또 중앙 콩코스 북쪽의 제레선 승강장 바로 아래에는 마잉 하카타 역 상점가가 입주하고 있다. 하카타 출입구와 지쿠시 출입구는 동서로 되어 있는 역 중앙의 콩코스로 연결되어 있다. 하카타 출입구는 jr 큐슈의 제레선 승강장에 가깝고 지쿠시 출입구는 jr 서일본의 신칸센 승강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또한 새역 건물인 jr 하카타 시티의 낙성에 따라 중앙 콩코스에서 남쪽으로 가까운 건물 1층 부분과 3층의 동서로 되어 있는 새 연결 통로가 설치되었다. 3층 새 통로의 개찰구 밖에는 나나스보시인 규슈의 여행 설명 및 이용객 전용 라운지인 긴세이가 있다. 또한 중앙 개찰구 근처의 미도 리노마도 구치에는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다. jr 위 특정 도구 시내 제도의 후쿠오카 시내 역이며 운임 계산의 중심력이다. 승강장 제레선의 승강장은 2층에 있으며 섬식 승강장 4면 8선의 형식이다. 본역 시발 종착열차가 다수 존재하며 신칸센 관련으로 5면 9선의 구조에서 축소한 적도 있으며 1. 2번 타는 곳이 확폭되고 있다. 요시즈카 역 물결표 하카타 역간의 3선 구간의 후쿠오쿠유타카 선을 주행하는 열차는 7, 8번 타는 곳에만 입선이 가능하며 8번 타는 곳은 다케시타 방면으로는 선로가 끊기기 때문에 8번 타는 곳은 후쿠오쿠유타카 선 열차 전용 승강장이다. 이전에는 7, 8번 타는 곳에 동쪽에 9번 타는 곳이 있어 이승강장이 후쿠오쿠유타카 선 전용이었지만 신칸센 승강장 증설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제레선 승강장 간의 연락통로는 승강장 하부 2층의 남북으로 주호도리로와 히가시도리로 두 개가 있다. 양통로 모두 신칸센 환승 개찰구가 있다. 하카타 출입구의 신여건물 JR 하카타시티의 완공에 수반해 여건물 3층에도 하카타시티 3층 개찰구가 설치되어 2011년 3월 7일에 사용 개시했다. 3층 연락통로에 개찰내는 광장이 되어 있어 커피스탠드나 휴식용의 의자가 줄선 있다. 제레선 승강장의 일부의 직전 및 신칸센 중앙광장 방면으로 환승 개찰구 경유로 각각 연락한다. 신칸센 승강장은 3층에 있어 섬식 승강장 3면 6선이다. 1975년의 산뇨 신칸센 개업시는 2면 4선이었지만 2011년의 규슈 신칸센 전면 개통의 수반해 종전의 11에서 14번 승강장을 13에서 16번 승강장으로 변경한 다음 서쪽으로 1면 2선을 증설하였다. 증설된 승강장 중 1선은 8양 편성 대응의 짧은 승강장으로 오구라 방면으로 통행 금지가 있는 관계로 규슈 신칸센 하카타미나미 선 전용으로 되어 있다. 개찰구는 주호도리로에는 주호구치 스바메구치 하카타구치 가 히가시도리로 측에는 동쪽 출입구 와 마인구 상점가 출입구 가 있었지만 이중 스바메구치 하카타구치는 2007년 10월 28일 개장공사를 위해 폐쇄 폐지되었다. 전술의 하카타시티 3층 개찰구 와 한큐백화점 개찰구 아뮤프라자 하카타 개찰구 도큐헨즈 개찰구 가 심력건물 개업과 거의 동시에 신설되었다. 덧붙여 히가시도리로의 동쪽 출입구는 북쪽 개찰구 마인 상점가 출입구는 마인 개찰구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다. 제레선 승강장 신칸센 승강장 섬식 승강장 일면 2선을 가지는 지하역이다. 히가시의 방면에 인상선이 있어 전기 열차에서는 막차에만 사용한다. 역의 심볼마크는 후쿠오카시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니시지마 이사오가 디자인한 것으로 하카타올이 문양 모양이다. 승강장은 지하 3층에 있다. 중앙광장은 지하 1층의 하카타구치 방면에 하카타 출입구와 지쿠시구치 방면에 지쿠시 출입구 가 역중앙광장 하부의 지하 2층에 중앙 출입구 가 있어 3개소로 나누어져 있다. 하카타구치 중앙광장과 중앙 출구 중앙광장은 지하에서 직결되고 지쿠시구치 중앙광장에서 개찰 외에 나왔을 경우는 일단 지상에 나올 필요가 있다. 출입구의 번호는 하카타구치가 1에서 4번 중앙 출구가 5에서 7번 지쿠시구치가 11에서 17번이 되고 있었지만 하카타역 주변의 정비에 맞추어 하카타구치 방면에 지상과의 출입구를 서 1번에서 15번 지쿠시구치 방면을 동 1번에서 6번 중앙 출구를 중 1번에서 3번으로 고쳤다. 하카타구치의 출입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역주변 정비에 의해 지상 출구가 증가한 것과 모든 지상 출구에 지하철의 출입구 번호를 할당했기 때문. 역장 사무실은 서 1번 출구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2007년 2월에는 지쿠시구치의 자동 개찰기가 신형으로 교체되었다. 1983년 3월 22일이 개업당시는 임시역으로서 현재의 기온역 방면 연락통로에 마련한 역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1985년 3월 3일에 현재의 역이 개업했다. 덧붙여 기온역관은 다이후쿠대로 지하의 중앙광장에서 직결하고 있어 중앙광장에 지상 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차내에서의 안내에 대해서는 제2알선의 환승은 신칸센 가고시마 본선이라고 아나운스되어 후쿠호쿠유타카선은 아나운스되지 않는다. 단 303개의 표시기에는 신칸센 가고시마 본선 후쿠호쿠유타카선 모두 표시된다. 2011년 11월 7일 후쿠호카시는 2020년도를 목표로 지하철 나나쿠마선을 덴진미나미역부터 커넬시티 하카타 부근을 경유해 이역까지 연신할 계획일 것을 밝혀 2012년 6월 11일에 철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나나쿠마선의 역은 하카타구치 역전광장의 지하 약 25미터의 위치에 설치되어 지하가나 제2알역 중앙광장과 있는 구상이 되고 있다. 승광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일 평균 승차 인원의 합계는 약 18만 명으로 당역의 이용객수는 규슈의 역으로서는 최다이다. 근래 들어 대폭적인 증가 경향에 있어 2011년도는 제2알큐슈의 역으로서는 처음으로 승차 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역 주변은 덴진 지구와 대등한 후쿠호카시의 도신부 및 번화가가 되고 있어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또 신칸센의 주요역이라고 하는 입지도 있어 각 기업 등의 지사, 지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카타구치 지쿠시구치를 불문하고 상업시설 오피스 빌딩 비즈니스용 호텔이 혼재한다. 1963년에 현재지에 이전한 이래 역건물 상업시설은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밖에 인접하는 시설로는 하카타 버스 터미널이 있다. 덧붙여 지쿠시구치 근처에 있던 제2알큐슈 구 본사 빌딩 철거지에 입체 주차장과 식당가가 들어가는 제2알큐슈 지쿠시구치 빌딩 사이드 하카타 다 2007년 4월에 오픈했다. 듀슈 신칸센 전면 개통을 대비해서 하카타 버스 터미널, 마인구 하카타 역 상점가 등도 개장을 실시하였다. 역과 지하가 등에서 직결하고 있는 시설 등 아래 장소는 후쿠오카시 지하철 기온역 쪽에 좀 더 가까워진다. 호텔 호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